코로나19 영향이 올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 조치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가 종료되고 나면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연쇄 부실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도는 5등급. 같은 이금융권인 카드사나 상호금융권 차주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대출 상환 부담은 높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10명 중 4명은 소득의 3배 가까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부실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신용 개인사업자가 30일 이상 연체기록을 갖고 있는 단기 잠재부실률은 지난해 3분기 19.8%로 2019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장기 잠재부실률도 같은 기간 12.4%에서 14.7%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현장 등 정부의 대출 지원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개별 차주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대출 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나면 부실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더 이상 만기 현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들어가면 아마 금융권 부실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내준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17.3% 자산 건전성이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출 지원 조치가 끝나기 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